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부울경 동남권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이르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군요. 표면성 이유는 출퇴근 거리가 멀기 때문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지역소생연구소 연구과제는요. 지방 거점 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입니다. 경남대 양승훈 교수,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방송국까지 교통 얘기할 거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각자 일터에서 이곳 MBC 경남 창원사업까지. 먼저 교수님은요? 보통은 경남대에서 마산 MBC 오면 MBC 경남까지 오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잡거든요. 오늘 근데 이상하게 서마산 IC 빠진 쪽에서 막혀가지고 거의 30분 걸렸습니다. 30분 정도. 자차로 이동해서 8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뵙는 박사님은요? 저는 포스트하고 왔거든요. 경남연구원에서요. 딱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포털에 지도에 입 있지 않습니까? 한 13km 되던데. 그 정도 됐나요? 1시간 걸렸어요? 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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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늘 방송 없었으면 거의 돌아가고 싶었겠네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단편적인 예시겠습니다만. 교수님 앞서 제가 드렸던 얘기. 불경 동남권 직장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근한다고 한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르게 집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한 오전 한 7시 이전에 나오면 굉장히 일찍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26.5%로 우리 전체 권역에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오후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들. 이거 늦게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13%로 3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 새벽같이 가서 늦게 퇴근하게 되고 이제 결과적으로 걸린 시간도 보면은 불경 동남권 직장인 평균 통근 시간이 1시간 4분이거든요. 1시간 4분. 그러면 이제 수도권 다음으로 길죠. 이게 왕복해서 이제 1시간 4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통근거리 자체가 16킬로 정도 되니까 32킬로를 그렇게 다닌다. 그런데 수도권은 사실 이제 수도권 다음으로 길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사실 수도권은 20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왕복 40킬로를 다닐 때 그 시간을 쓰고 동남권은 그거보다 길이가 조금 짧은데 그만큼 쓰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길이를 생각하면 수도권이 오히려 더 빨리 다니는 것일 수도 있다. 동남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얘기하면서 쭉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대중교통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까지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이 제가 10시라서 1시간 10분 정도 보통 걸려서 이제 자차 이동으로 8시 거의 한 후반대 이 정도 출근을 하는데 수도권에 있을 때도 저는 1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상의 느낌이 달라요. 분명히 느낌이 다르고 아무튼 저처럼 그러면 타 지역에서 경남으로 출퇴근하는 비중은 좀 어떤 편입니까? 이게 우리 일자리의 배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는 서비스 섹터가 많이 있고 공공기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원이나 울산 같은 데를 보면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남성들은 이제 부산에 살면서 이제 울산이나 창원으로 간다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울산이나 창원에 살면서 뭐 이제 김해나 뭐 이렇게 권역 내에서 제조업 도시들을 오가게 되고 여성들은 뭐 부산 안에서 이동하거나 이제 또 울산이나 창원 뭐 김해 같은 곳에 부산으로 통근하게 되니까요. 이 자체가 권역 안에서 좀 도시가 도시 투 도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게 타는 수단이 달라서 그래요. 모빌리티 수단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차가 많고요. 수도권은 뭡니까? 일단 두 가지 수단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 GTX도 있고 뭐 일종의 이제 전차 전철류가 많죠. 광역 전철이 많고 또 하나는 광역 버스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역 간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터미널까지 가는 시간을 이제 해야 하고 터미널에서 한 대 놓치게 됐을 때 인터벌도 굉장히 길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여행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피로도가 당연히 다른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대학생들 생각해 보면 수원이든 용인이든 전철 타고 잘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경남 대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오기도 할 텐데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몰고 가면 보통 김해 장유 지역까지 30분 정도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학생들 평균 통근이 장유면 1시간 만에 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미널 가야 하고 집에서 나와서 터미널 가는 버스 시내버스 타고 가서 터미널에서 또 버스를 타고 남마산 와서 또 걸어와야 되니까 이러면 뭐 또 게다가 터미널 한 대 놓치면 조금 졸았다 이러면 이제 뭐 시간이 뭐 20분씩 벌어지면 이제 1시간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제가 부산 출퇴근하니까 선배들은 국경 남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그만큼 교통망 자체가 촘촘하지 못합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요. 최근 부산 경남 단체장이 만나서 행정통업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공동합의문이 도출되기도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광역교통망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하던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게 논의가 없었을까 논의가 없었으니까 지금 나타나는 성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광역교통망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부산과 경남의 지자체 간의 광역지자체 간의 어떤 공동 프로젝트가 상당히 제약되어 왔던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크게 보면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 방식 자체가 광역지자체 간의 경쟁관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들 뭐냐면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정하게 성과를 내는 것 자체는 항상 동일한 자원을 두고 한정되게 배분되어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위기니까 함께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딸 거야 우리가 딸 거야 이렇게 듣던 거군요. 기본적으로 그게 크게 작용했고 또 한 가지 인구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부산 인구가 경남으로 빠져나왔었거든요. 우리 경남의 제조업이 침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부산이든 경남이든 둘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인구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력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이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컸던 거죠. 최근에 도시사장님과 부산시장께서 공동 발표를 한 배경에는 올해 4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토종합계획에 원래는 초강력 메가시티 전략 자체는 빠져 있었어요. 이것을 계획을 수정하면서 메가시티 전략을 넣었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호남이든 영남이든 동남권이든 간에 일정하게 인구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전략을 가야 된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제는 정치 엘리트들도 합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점들에서 새로운 어떤 동남권의 대응의 패러성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행정통합 얘기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정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부분도 원래 도시사께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나 행정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지 통합에 대한 의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차원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균형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사실상 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표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강여권이 형성되었을 때 권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통합도 행정통합인데 일단 교통망 자체가 잘 연결이 돼 있어야 지역민들도 뭔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편리함도 있구나 느낄 텐데 부전마산 복선전철 있잖아요. 워낙 이전까지는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뭐 개통된다면서요. 좀 있으면. 일단 전철 형식은 취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그렇게 되어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가 그 부분들을 승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KTX하고 일반열차하고 전철이 같이 혼용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분담할까 전철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해결된 가제가 있다면 충분히 전철화라고 복선전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방소멸이 문제고 그다음에 저출생이 문제고 수도권 집중이 문제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광역철도를 놓는 거라면 제가 볼 땐 이건 국비로 하는 게 우선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항상 가로막힌 지점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거니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근원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런 바람이 이번에 안 돼서 전동열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열차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은 정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선화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전동열차화에 실패하고 그런데 앞서 동남권 광역철도망 저희가 사실은 보여드렸었는데 그 철도망 따르면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건 먼저 열렸잖아요. 거기는 이제 전동열차인데 그런데 우리 쪽으로 오는 거는 일단 일반 열차 형태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그 구간에 별로 탈 거라고 예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다니겠어? 그런데 사실은 전철역이 생기고 나면 거기가 주요 거점들이 되고요. 거기 집들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거기가 역세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움직이고 교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효과는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거죠. 일반 열차는 잘 안 탈 것 같은데요. 그 한 시간 단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가 상당히 타협을 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울산하고 부산하고의 차이점은 사실상 현재로도 울산과 부산은 지금 출퇴근 거리에서 상당히 동부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부산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아직까지 그런 교통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출퇴근 자체의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까 양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망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새로운 수요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예비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제외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전마산관이 뚫리면 부전 가면 어디입니까? 거기 바로 금융신도시가 있잖아요. 부산에 서면부터 해서 이 벨트가 다 신도시인데 지금 사실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 문제가 뭡니까? 제조업 일자리는 있는데 사실 서비스업이나 금융이나 이런 분야의 일자리가 없다. 부산 쪽 일자리가 없어요. 통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사실 통근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살면서도 그런 일자리를 다닐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결국에는 생활권 통합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전체망이 구축된다는 건 생활권이 통합된다는 건데 일상생활 내에서 장거리 출퇴근 자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만 현실적으로 주거의 문제라든가 문화의 문제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통망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광역교통망 얘기하다 보니까 각자 수도권 삶의 경험도 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푸는 느낌으로 이게 광역교통망에서 약간 사랑의 경계도 생기고 있나보더라고요. 이게 양승훈 교수님 말씀입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놀고 있는 우리는 그 전에 가야 됩니다. 경남의 친구들은 10시가 되면 심박수가 200까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터미널을 갈 생각을 계속해야 하고 아니면 대리비를 써서 7만 원, 8만 원을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리비를 쓰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회초년생은 사실은 그러면 부산에서는 항상 10시 전에 무조건 집에 가야 한다. 사실은 근데 서울에 이제 주요 청년들이 가는 거점을 생각해보세요. 거긴 다 12시가 사실은 종료하는 시점이고 그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수원이나 화성이나 뭐 분당이나 이런 데를 가는 친구들은 몇 시에 헤어집니까? 11시 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시간 반을 사실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사랑할 시간 자체를 사실은 이 교통의 문제 때문에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확실히 뭐 취미생활도 그럴 거고요. 여러 가지로 수도권 대비 좀 제한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 광유교통망을 봤을 때는요. 자 그리고 체감차를 더욱 느낄 수 있는 저희가 자료화면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한 시청에서 한 도청까지 가는 거리가 말을 꺼내니까 바로 나오고 있네요. 경기도청에서 서울시청으로 가는데 33km고 부산시청 경남도청 간 거리가 35km라고 합니다. 2k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뭔가 이 그림을 보더라도 체감 온도는 확연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박사님도 덥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밑에 경남도청부터 부산시청까지 갈 때 저 피로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기 정류장이죠. 정류장을 가기 위해서 한번 또 이동을 할 때 이게 항상 저거는 저기에 나온 시간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제때 탔을 때의 기준인데 그렇죠. 오차 없이 오차 없이 탔을 때 물론 사상에 가고 나면 쉬워지는데 그 앞 단계에서 느끼게 되는 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간 자체가 길고 또 하나는 뭡니까? 9,000원이에요. 두 배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광역 대중교통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환승할 할인이 되지 않으므로 매일 저 돈을 내야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요즘에 경기도는 K패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교통망 자체는 월정액으로 가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매일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거리를 다니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 거죠. 시외버스 따로 내야 되고 또 부산 가서 지하철 따로 내야 되고 좀 어떻던가요? 심리적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양산에서 장원까지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양산에서 장원까지요? 양산에서 출퇴근하는데 과거에는 차를 갖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보면 아침에 6시 50분에 타는 게 있고 퇴근할 때 7시 반에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과 퇴근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늦잠 주무시면 차 타야 되는 거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차가 그런 시간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생활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끼기에 부산과 장원은 다른 도시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건너서 가는 그런 곳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갖고 있는 심리적 거리감들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이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멀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주어지는 시간은 동일한데 우리가 지금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시간이 수도권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느끼는 강도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지역의 출퇴근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교통망이 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은 것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이거는 연구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야겠는데요.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말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육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육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고 특히 부부가 같이 일하는 더블링컴을 하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자체가 길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에 대한 유인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출산율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그러한 측면들이 바로 작용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있고 공간적인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줄였을 경우에 그것들이 생활권으로 통합이 되어지면 출산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인구 집중이나 가밀 부분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수도권의 집중을 약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gtx 얘기보다 뭔가 지역 광역교통망을 더 확충해보자 이런 얘기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산율에 비춰서 접근을 해보면요 gtx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수도권 집중 자체가 인구 가밀을 만들어내고 그 출산율을 저하시키는데 오히려 현재 정책에서 보면 gtx를 확산시켜서 수도권 가밀을 증가시키는 측면인데 그건 사실 저는 정치적인 요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미 인구 전체의 50%를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도권에서 표심을 받는 것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먼저 관심을 두다 보니까 계속 투자가 되어지는데 사실상 수도권에서 gtx 만드는 비용과 다른 비수도권에서의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비용 차이는 훨씬 낮게 측정되거든요 적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수도권 인구 밑집도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수도권의 gtx보다는 비수도권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런 거예요 비용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전체 철도 예산을 보면 그중에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전철이 지상에 있어서 시끄러우니 지하로 하기 위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보면 사실 이 지역의 광역전철망 우리가 지하철 깔아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걸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순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인구가 빠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앞서 경제성을 만약에 들이댄다고 하면 그 자태 자체가 좀 너무 가혹하고 오히려 지역 소문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큰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광역교통망을 할 때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예산타당성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산타당성은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수요와 그리고 물론 미래의 수요를 추정하지만 인구 주로 인구 추정을 통해서 현재의 인구 추정을 통해서 미래의 수요를 추정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만들어짐으로써 신규로 창출되어지는 인구의 문제 그리고 수요의 증가분을 상당 부분 과소평가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우리가 인구를 분산했을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현재 아까 출산율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출산율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인구가 감소되었을 때 굉장히 위기에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노령화되어지고 인구가 감소되어지면 내수가 붕괴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노동력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KDI든 한국은행이든 국토연구원이든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도 인구가 가장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들의 미래의 어떤 코스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인구분산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는 측면에서의 주어져 있는 어떤 수요 추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편의성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추가로 얘기해볼 게 그 얘기도 해보죠 초광역교통망? 이 광역교통망 얘기하다가 초광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권역들을 뛰어넘는 이동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도 그렇고요 광주 전남 충청 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광역교통망 추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어떤 걸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어떤 게 간과되면 안 될까요 일단 예산 측면에서 보자면 초광역권 교통망이 동시에 많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예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2030년까지의 국토교통망이라든가 철도망의 예측을 보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남북축이나 아니면 철도망 자체가 상당 부분 수도권의 대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 비수도권은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타나 있고 그런 점들에서 보자면 먼저 우리가 초광역권을 예산 문제로서 걱정을 해야 될 때는 그것이 구체적인 국토계획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사실상 대부분은 지금 2030년까지 예측에서는 수도권들이 그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먼저부터 예산부터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우리가 경부축을 통해서 발전계획을 짤 때 IBRD라고 지금 월드뱅크 거기 냈던 보고를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축은 동서축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회의를 가보면 제가 제일 회의 가기 힘든 곳은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고 광주까지는 괜찮은데 목포에 제가 조선업 연구자니까 가려고 하면 여긴 정말 부산 울산 경로에 답이 없거든요 무조건 차로 운전해서 3시간 만에 4시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동서축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경 메가시티를 준 거로 이걸 수도권에 대항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호남에서는 호남 지금까지 홀대에 받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서축의 연결은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우리 얘기 안 하던 게 뭐냐면 사실은 불경에 전철망이 들어가고 그걸 또 초광역 연결망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탈산소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차를 타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다 모든 것들은 전철로 연결해야 되고 우리가 청년들이 유럽여행 가서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딜 가도 우리가 유레일 패스 하나만 끊으면 어느 지역이든 쉽게 온타임으로 제시간에 정시에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시대로 가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초광역 전철 그다음에 지역 내 광역 내 전철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주제의 마무리 말씀은 충분했던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님 마지막 말씀 오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사실 아까 동서축이라는 것조차도 지금은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쪽으로 연결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구 같은 경우를 할 때도 보면 회의가 거의 서울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행적으로는 부산과 연구 같은 어떤 네트워크도 사실 약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서축이 구축이 되어야만 수도권 외의 부분에서의 네트워크도 같이 확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씁쓸하게 댓글로 이러니까 수도권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라고 하셨는데 좀 이런 말씀이나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변화해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도 지자체 간의 노력들도 저희가 좀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경남대 양승훈 교수 경남연구원 남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